Q.뭐야? Q.뭐야? 2021년 7월 31일 여행 1탄 Start! Go! 공... 공포방송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고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방금 나 뭐 소리 들은 것 같아 남자 소리하고 들었어 이런 소리 했던 거 와.. 미치겠다..잠깐만 investigators 너무 많이 오는 부분 왠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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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을 쓰셔 손실... 잠시만.. 잠깐만.. 뭐 있어? 이거..쎄..쎄.. 커튼 저기 움직였다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세요?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들어오셔서 저랑 얘기 좀 하실.. 잠시만요.. 와..잠깐만.. 와.. 미쳤다 이게.. 여기구나.. 뭐야..? 슬라이.. 슬라이.. 죄송합니다.. 뭐.. 뭐 찾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둘이입니다..잠깐만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예요.. 누구야..? 누구야..?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널리 저렇게 들어.. 미치겠다.. 잠깐만.. 와..잠깐만.. 뭐야 이거..잠깐만.. 뭐야 이거..잠깐만.. 잠깐.. 왔다 왔다.. 괜찮은데.. 이거.. rifles.. 널.. 이거.. 이거..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두 분이.. 두 분이 여기 식당칸에 머무르게 계셨어 여기 식당칸에.. 어디에 계신데요? 어디에 계신데요? 혹시.. 혹시.. 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 나..나가겠습니다.. 떨어질라.. 떨어질라.. 잠깐만..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죄송합니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다.. 존나 찜찜한데.. 해완쌤..잠깐만.. 해완쌤.. 맞다.. 해완쌤 있었다.. 해완쌤.. 해완쌤.. 혹시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요.. 지금 생방송중인데.. 해완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해서.. 제가 어떤 장소로 왔는데.. 제가 어떤 장소로 왔는데.. 그.. 오래된.. 자괴농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냥 서랍장 같은 농인데.. 정확한 부족의 출처는 모르겠고.. 일단은 부족으로 해서.. 문 사이에 딱딱해서.. 두 개로 망가져 있었는데.. 그게 열렸고.. 열린 거.. 괜찮을까요..? 건들면 안되는데..? 제가 솔직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족이 붙어있었고.. 제가 다가서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막.. 열려버렸거든요.. 괜찮을까요..? 빨리 나와.. 일단 나와있어요.. 오늘.. 거기는 접으세요.. 접으세요.. 저.. 방송 접으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접으면 접을 수는 있는데.. 네.. 위험합니다.. 거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흉가구요.. 거기는 안됩니다.. 안되시고.. 거기는 이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정신줄 놓을 수도 있고.. 갑자기 빙의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열렸기 때문에.. 열렸으면 도망가야돼.. 어디 가서..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나오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절대.. 다음번에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구요.. 예.. 나.. 나 알잖아.. 나 안간다니까.. 나 안가 안가..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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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